다녀오겠습니다. 여기 다녀요? 왜 저한테 관심 보이시죠? 관심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밥 먹으러 나왔죠. 분명히 본 적은 없는데 아는 사람 같아. 첫눈에 반한 거 아냐 네가? 우린 자기 전에 통화하고 뭐 그런 거 아네요? 1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. 그냥 핸드폰 넘기셔. 내가 반만한 건 미안하고 근데 습관이고 고마워요.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. 엄마랑 서울 마저 살까? 내가 책임은 끝까지 줘. 젊으니까 일도 더 잘해요. 청소 특히 잘하고. 다섯 살이면 이모 꼬리죠. 나 임신했어. 왜 이래요 누나.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확 꼬이게 하는 건데요. 내가 도대체 누나한테 뭘 잘못했냐고요. 내가 나이며 살 속인 게 그렇게도 큰 죄냐? 너 애 있니?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. 초음파 모셔야죠. 네? 으아! 너무 떨려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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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사 온 게 아가씨야? 시아버지 병수발던 게 뭐 그리 대수냐. 시아버지 병수발던 게 뭐 그리 대수냐. 정신기전이냐!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! 시아버지 병수발던 게 뭐 그리 대수냐. 시아버지 병수발던 게 뭐 그리 대수냐. 시아버지 병수발던 게 뭐 그리 대수냐.